자 준비 다 준비됐나요 친구들? 네 이게 줄기이네 해녀들이다 해녀들 해녀들어요? 저기 해녀 어 진짜로 빨리 올게요 수요 넣었어? 어 다시 넣어 다시 넣어 느낌이 왔어? 땡겨 야 느낌이 왔어? 팍 땡겨야지 살살 땡기면 팍 땡겨야 돼 느낌이 왔어? 오 잡았어 형아 잡았어 형아 잡았어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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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그렇지 잘했어 오 이중 잡았어 잘했어 빨리 자 빼 맑게 이거 애기 낚실때 완전 좋아 빨리 잡아 그래서 딱 앉아 다 마셨어 타락할 때 땡겨 땡겨 으아아아 두 마리 잡았어 두 마리 잡았어 두 마리 잡았어 으아아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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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대박이다 이소우 너 낚시 꾸려 낚시 꾸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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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소감이 어때? 우와 여기 진저 물고기 아바가세요 진짜 생긴 것 같아 바로 왔지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아 빨리 빨리 세우게요 빨리 세우게요 왜 왜? 완전 잘 잡잖아 그럼 낚싯대 한번 바꿔서 해보자 어? 알았지? 아 낚싯대 한 번 바꿔봐봐 선호도 긴 거 한번 써보게 새우 제일 단단한 놈을 딱 골라 그래서 딱 껴 알았지? 하하하하 새우 제일 단단한 놈을 딱 골라 하하하하 우와 형아 금방 잡았어 형아 작은 것도 잘한다 어 선호가 선호가 키가 작으니까 이걸 긴 걸로 해봐 진우야 털어봐 자 선호 도전 봐봐 이런 거 잡을 때는 일단은 실을 딱 잡아 실을 끈을 끈을 잡지? 끈을 잡지? 좀 깊게 담갔다가 느낌이 제일 크게 올 때 따다다닥 할 때 그때 그때 확 올리는 거야 선호야 이렇게 팍 올려야 돼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선호야 봐봐 선호야 이렇게 아 이렇게? 어 그치? 살짝 딱 잡아야지 보드랍게 그치? 보드랍게 잡어 어 새우 빼 빼 바늘 빼 바늘 아빠 빼줘 빼줬다 빼줬다 빼줬어 그치? 넣고 느낌이 제일 많이 왔을 때 땡기는 거야 오세 올려 와아아아아아아아 두 살이 아 왜 동생은 잘도 잡는구만 나 몸통을 잡아 응 무서워 뭘 무서워 아빠 아빠가 줘 선호야 도와줘 빨리 형아는 빨리 새우 껴주고선호 빨리 새우 껴줘 선호야 도와주잖아 빨리 새우 껴줘 이렇게도 못 잡은지 야 너 저기다 놓아야지 통에다 아 정우씨 어떻게 된거 아니? 빨리빨리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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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올라와 떨어져 그럼 올라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쪽 나오신다 아 들어있다 엄마 얘네 잘 잡아 엄청 잘 잡아 차 거의 놔두세요 그냥 괜찮아요 아버지 엄마 얘네 봐봐 할머니 지금 잡았나요 어 신호 끄세요 아버지 그냥 저도 잡았어요 고등호도 잡았는데 아 파란 게 고정하구나 오오 야 어? 할머니가 도넛 사왔어 까베지 어 얘네 얘 밥 안 먹었어 물이 너무 예뻐요 물? 물 할머니 물 떠왔네 어떡해 물 좀 먹자 물 좀 먹자 행복 할머니가 배고플까봐 가지고 왔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진우 물 잔우 물 먹고 싶다 예린 좀 먹자 아빠 내가 주문을 두 마리씩 잡으니까 대박이야 응 오! 물었다! 이야! 두 마리씩 잡았다! 오늘 날이다 날 도전! 도전! 야 이진우 저기로 가져가 빨리 왜 들고 있어 아 이진우 진짜 우와 이진우 잡았어 야 잘 들어 와 야야야 오예이 하하 아아 해물 잠시만요 실망을 바랍니다 침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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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고구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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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이쪽에서 하세요 센터에 딱 올라오세요 여기 잡았다 떨어졌다 계속 땡겼어야 하는데 배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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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